자 제니 안쪽에 자랐죠 이거 삐맛을 자기가 펴는겁니다 한국 챔피언 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챔피언 동생과 함께 모에타이 운동도 같이 하고 나중에 맛있는 고기도 구워가지고 먹는 컨디션을 갖고자 합니다 자 자 해설 체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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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타이 훈련 중에 꼬치라고 할 수 있는 무에타이 스odor이는요 스파링은요 하다보면 자칫하나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평소의 힘의 30%에서 50% 그리고 스피드만 가미한 채 실제로 타격을 하지 않고 타격하는 흉내만 내가지고 이 스파링 시합 분위기만 살리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운동한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스파링 할테니까요. 리얼하지 않다는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리얼하게 해볼테니까요. 자 촬영 끝. 감사합니다. 첫번째 발 삐시 삐시 끝만! 예강 끝까지 기다리라 으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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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쐬 오이앬 ... 오이앬 오이앬 힘듭니다 운동행위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바로 먹방 넘어갑니다 자 불설고 자 이대로 말린 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체육가 동생하고 스파링하는 동안 고기를 쫙 건조시켜놨습니다 고기 때까리 클라스가 끝내줍니다 오늘 요거 맛있게 썰어가지고 그리고 돌판구이 진짜 구이의 끝판을 우리 체육관 동생에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고기 질리 클라스가 좋죠 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또 뭐 자연에서 음식뿐 몰려면 장작 한번은 또 펴봐야 또 좋은 추억 아니겠습니까 오늘 체육가 동생한테 장작되는 추억을 이대로가 대신 선사합니다 자 제니 안 쪼개질 줄 알았죠 이거 이 맛에 장작 펴는 겁니다 클라스 오지죠 돌판이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름다워 자 돼지 돌판구이 나갑니다 돌판구이는 실패가 없죠 이대로의 시그니처 아이템이고 메뉴이기 때문에 근데 연탄구이도 앞으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대로 한번 하면 또 밥이 탁 나오니까 자 돌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돌파는 장작을 돌파는 장작을 이 잔열로 고기를 끝까지 익힐 수 있다는 장작 이 잔열로 고기를 끝까지 익힐 수 있다는 장작 도로노라다니 구우면 최고 편하네 이 잔열로 고기를 끝까지 익힐 수 있다는 장작 예전탄불을 불태지는데 욕봤네 돌판 나오는데 한 잔 할게 한 잔 해야지 돌판이 상판이라는 순도의 말에 따라서 한 잔 해야지 순도가 또 말을 잘 해야지 순도가 또 말을 잘해야지 순도가 좀 취하면 아가 말을 잘하더라고 어 돌판이 상판이라 고기 탄다. 고기 다이어트 많이 했다. 돌판의 장점이 뭐라고 하냐? 불이 없어도 지가 알아서 달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맛있네. 고기 한 잔 차려야 돼. 한 번씩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치가 다 있는데 오늘은 소스가 다 있네. 양념장이 보통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뜨무 본 기억을 되살려서 만들었다. 양념장. 막자 막자. 확실히 돌판이 맛있네. 편하게 볼 땐 돌판이 좋네. 사실 도시 감성에서는 약간 연탄뿐인데 따라갈 수 없네. 편하게는 확실히 돌판이네. 불 조절 또 내 맘대로 했대. 고기 딱 이끌 때쯤 되면 두 번 더 들고 가프고. 맛있다. 운동하고 먹었으니 더 맛있네. 사실 진짜 오랜만에 진짜 땀을 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내 손바지 원래 잘 안 벗거든. 오랜만에 벗었다. 운동하면서. 진짜 무혈탄이네 이게. 매력있는 운동이라. 형님 또 태국에 시합 갔을 때 얘기를 또 한 번 해야지. 뭐 끝까지 또 뭐. 아니 형님 저랑 둘 다 태국 갔다 왔다 아닙니까. 한 번 또 썰 풀어줘야 또 재미있고 하지. 솔직히 지금 태국과에서 이성필 간장님하고 하염하고 저하고 세민밖에 없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표로 한번 나갔지. 그렇지. 아 이건 소스가 계속 당기는데 이게. 고기맛이 일정화가 되죠. 평가를 하자 뭐. 돌판. 응. 근데 풀맛은 이렇다. 청균.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돌판이라. 네. 그렇지. 아 뭐 오늘 뭐. 운동하고 무니까 또 와. 진짜 막 술이 막. 딱 잡아듣히네. 응. 저 앞으로 이거 자연인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그냥 뭐. 인생 술집 한 번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연인 하니까 사람들 태클도 많이 긁고 하는데. 그만. 분위기 좋게. 술도 한잔 먹고. 시골에서 재밌게 뛰어노는 영상. 굳이 자연인을 칭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할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거. 자연인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시시불비를 갈릴 때마다. 그래. 알게 모르게 또 그런 거 봤거든. 근데. 저는 좀 무덤덤한데. 그래도 한 번씩 그렇게 비수를 꼽는 댓글들이 달때마다. 아. 어쩌야 되노.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들거든. 응. 그래서 뭐. 그건 감내해야지 뭐. 그렇죠. 근데 뭐. 앞으로 이 제목으로 바꿔피지 뭐. 이름은. 응. 그냥 뭐. 맛있는 거 한 끼 먹는 걸로 바꿔피지 뭐. 저말에 뭐. 자연인. 아. 한 번 해라. 묵은지가 살리고 돌판이 살리고 삼겹살은 고마. 덤으로 가네 그냥. 와. 진짜 맛있는데. 응. 맛있어. 기똥차다. 비나. 좋은 날에 먹어. 좋은 날에 아입니꺼. 그렇지. 응. 진짜 돌판이 상판이다. 상절이다. 돌판이 상절이다 그냥. 네. 봤습니다. 아까 연탄불은. 형님. 네. 너무 까탈스럽더라구. 고기 껴다가 벌려다봤다. 네. 연탄불은. 진짜 새킴 때기 아가씨다. 달래졌다가 다시 막. 풀어줬다가 애원했다가. 아.. 다시다 waar. 돌판은 진짜 우직한 남자같은 스타일이에요 딱 열 주면 끝이라 그죠? 돌판이 다 있다 한잔 먹자 술이 막 슬슬 넘어가네 공기 좋은데서 술 먹으면 다는 수치 없다 형님 지난번에는 회사 직원분들한테 보여줬다 아닙니까? 술 취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형님 주량을 얘기를 딱 하고 하는게 좋지 않나 아니 저는 주량이 두세명 밖에 안됩니다 비슷하다 아닙니까? 응 그렇지 근데 분위기에 따라서 좀 틀리긴 틀린데 평균적으로 한 두세명이 됩니다 두세명? 그럼 저희 뭐 한 4병 4병 느낌 묻죠 예 그래도 커버가 됐다 아닙니까 형님 네 술은 항상 딱 기분 좋을만큼 응 딱 좋지 뭐 그날도 억수 기분 좋아 재밌게 놀았다 아이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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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아무튼 또 돼지고기 또 넘어가네 이게 아직 끝난게 아닌데 네 그래 라면도 남았고 가리비도 남았고 그 다음에 석가도 남았고 네 석가 십몇년이요 15년 아 오늘 한 15년만에 이 체육관 동생하고 미트도 해보고 스파링도 해보고 참 옛날 추억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돌판구이하고 연탄구이하고 연탄구이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또 그 맛을 또 한번 또 찾아내 봤고 그렇지 예 돌판부이는 또 뭐 실패가 없는 또 구이니까 또 또 맛을 봤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고기를 또 맛있게 먹어 봤으니까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무리 질게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어떤 구이가 맛있습니까 아 이게 사실 좀 힘든데요 형님 돌판 야 돌판입니다 돌판은 상판이 맞습니다 돌판은 상전이 맞습니다 아 돌판은 돌판불패네요 연탄구이는 진짜 고기가 맛있는데 불조절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 불조절이 힘드니까 불문을 아무리 열었다 닫았다 이대로가 또 정성을 또 해 쏟았지만은 좀 힘들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돌판으로 또 훈훈하게 또 마무리하고 석화랑 마지막은 또 석화랑 가리비구이가 또 남아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또 마무리할게요 자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고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돌판은 맛있겠다 아 장난 아닌데 진짜 그리고 역시 그 많으던 고기를 다 아 boş 쫌 고기는 아주 moved 끓여 슛 트 남삐네